엄마. 도와주세요. 뭘? 엄마 좀 그만 불렀잖아. 뭐? 뭐한데? 어? 옷 갈아입었다. 또 나가는 거야? 어디 간대? 이번에 데리고 나가려고? 병원에. 어? 병원. 병원? 여왕 접종. 그럼 가야지. 싸둘다 당기지 마라.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. 엄마 카드 줍게 택시 다 갔다. 단지 챙겨라. 어? 이제 보면 안 된다. 단지 챙겨라. 아따 참말로. 진짜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모르겠어. 준아. 따라갈까? 아니야. 멀다. 이거 꽤 머네요. 40분이면 가능한 시간인데. 그렇죠. 얼마만에 들어오는지 보자고요. 어? 아. 잠깐만. 아기 아버지? 아까 연락 두셔야 된다고 했잖아요.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그렇지? 어? 누구야? 어? 누구야? 어? 누구야? 가방을 자연스럽게 넘겼어. 나 반환이. 네가 좋아하는 반환이라고 묻었고. 그냥 사왔어. 귀엽다. 귀엽다. 나 닮아서. 제 생각도 많이 해주고. 사소한 거라도 더 해주고 도와주려고. 엄청 노력해 줘서 고마운 친구이지만. 내 친구 김희중. 그리고 여긴 내 여사친 차이원. 어릴 때부터 친구야 우리. 우리 같이 놀래? 아. 이 친구야. 뭐야. 진짜로? 아까 인터뷰했을 때 희원이 파랑색 USA 입었었지? 네. 어 좋아. 이거 봐. 맞지? 그날 친구끼리 티셔츠 이렇게 입어? 말이 안 되는데. 어? 남사친. 나 좀 아줌마 같은? 좀 아줌마 같긴 한데. 나 진짜 혼자 있어. 완전 예쁜 아줌마인데. 패션들 완전 아줌마 같은. 음. 진짜 친구가 그다. 엄마 빨리 오라고 하긴 했는데. 엄마 섹시 타러 왔다 갔다. 근데. 나 진짜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못하겠어. 너무 배고파. 아 떡볶이 맛있겠다. 인정. 맛있겠노. 너무 낭다. 맛있겠다. 저희 일단 떡볶이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부산 떡볶이 또 알잖아. 떡볶이는 부산이야. 안녕하세요. 아니 나 지금 병원을 안 가고 지금. 떡볶이 먹으러 갔어. 됐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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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간장 찍어주세요. 자. 어? 먹이 주네. 이게 뭐야? 둘이. 맛있어. 너무 자연스러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말이 먹을까? 만두 먹을까? 만두. 네. 어? 먹여져요. 피사적으로. 이게 어떻게 찐 거야? 말이 안 되지. 네. 아니 요새는 그럴 수 있잖아. 어? 먹던 걸? 어?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저거. 네. 너무 자연스러운데. 야 이건 깻잎 논쟁이고 이건 논쟁거리도 아니야.